서북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가 영종지역 주민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8일 오후 중구 제2청사에서 열립니다.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 혜택과 다른 지역의 설치 사례,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7월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습니다.